새소리 엄청 들린다 그치? 새소리야 이거? 새소리 같은데? 여기 대축길 여긴가 보다 어떻게 딱 한가운데 딱 이렇게 있냐 그치? 응 어 여기 근데 사진각이다 여기 어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? 여기 사진각이다 이뻐 무슨 그런거 같다 이거? 드라마 같은데 그치? 드라마 촬영지 같은? 내가 한번 찍어줄게 이쁘다 그치? 응 저기 사진찍으면 이쁠거같아 저기 갈대 있는데 여기가 습지야 습지 응 여기 사진 좀 찍어줘라 근데 여기 좀 잘 나올거같아 그래 갈대 사이에서 찍어야겠어 여기 그럼 우리밖에 없잖아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니까 아 나 핸드폰 초기화 돼가지고 지금 사진 한장도 없잖아 열심히 찍어야 돼 와 근데 이쁘다 여기 진짜 이쁘기는 이거 좀 위에서 찍을게 왜냐면 갈대가 보여야 되거든 그럼 나 키 찍어달라잖아 어 그거 어쩔 수 없어 역광이거든 살짝 이쪽으로 와봐 한번 정키가 이쁜데 걸어와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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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찍었기만 해보라 우리만 있으니까 진짜 고요해 마스크 벗었어 벗어도 되잖아 원래 근데 다 쓰고 다녀 그치 나도 쓰면 우리도 다 쓰고 다니잖아 아니 여기 진짜 갈대가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오빠 사진으로도 되게 이뻐 분위기 있어 보여 날씨도 딱 좋다 그치 덥지도 않고 날씨는 좋고 쨍하고 뭐 봐 여기 물고기 같은 거 있는 거 같아 왜냐면 뽀금뽀글 거리는 게 있어 깨구리 아니야? 깨구리가 무슨 뽀금뽀글 거품이 올라와 여기 걷고 밥 먹으러 가야지 이제 점심시간이야 이제 근데 오빠 나는 있잖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밥을 있잖아 응 그 딱 때 시간이 되면은 그냥 딱 먹는 거 같아 그치 배가 안 고파도 먹잖아 너 항상 그래 놓고 뭐 뱃살 나왔다 그러잖아 맨날 요즘에 나 진짜 요즘 뱃살 죽어 그래서 나 지금 꼬무줄 바지 입었잖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? 여기 근데 끝이 없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안 보여 어디까지 있는지 뭐 일이야? 왜 그래? 켰으면 켰다고 말을 해줘야지 왜 뭐 딴 생각하고 있었지 지금 어? 나는 있잖아 뭐를 말해야지 생각을 한다? 근데 카메라만큼은 이게 뱃지가 돼버려 너 약간 공포증 있는 거 같아 울렁증 나 그래서 드라마나 뭐 보잖아? 그럼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? 좀 막 울고 막 오열하고 막 이러잖아 아악! 막 이러잖아 그러면 저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? 진짜 대단하다 난 절대 못해 나 이 생각 들어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찍을 테니까 그거 말해봐 습지의 중요성 아까 너 봤잖아 인터넷으로 찾아봤잖아 습지는 습지의 중요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선 철새들이 철새들이 시어가는 곳이래요 근데 여기는 그래가지고 일반인들 원래 못 들어오는데 특별히 허가를 해주셔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습지 여기에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습지의 중요성이 솔직히 오빠 습지 중요성을 잘 알아? 네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습지는 여러 생물들의 서식지이며 배수 역할 및 홍수 예방을 해요 또한 탄소를 흡수해서 지구온난화를 완화해준답니다 아 여러분들은 다 알어 화성호인가 봐 여기 화성호식지 근데 이름 처음 보면 되게 많다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 흰뺨 검둥오리 뿔눈 경아리 왜가리냐 왜가리 야 근데 여기 사기 쓰면 좀 무서운 거 아니야? 근데 어 이 동물들이 있잖아 응 사람이 공격을 안 해도 걔네가 공격을 할까 하나? 있어봐 한번 공격하나 진짜 멀어 그치? 어 이걸로 안 보여 이 카메라로 왜 이거 카메라 좋은 거잖아 이거 줌 안 돼 줌 줌 안 된다고? 어 줌 안 돼 이거는 줌 되는 카메라 아니야 장비 바꾸고 싶다고 또? 아니 줌 되는 렌즈 하나 샀어 나 솔직히 어제 드론도 샀어 드론 잠깐만 꺼 봐 응? 꺼 당장 꺼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쟤들 나 이렇게 생활한 건 저거 같아 어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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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있어 근데 보일까? 우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뭉떼기로 다니지? 그치? 대여를 맞춰가지고 쟤네도 뭐 있나봐 그게 오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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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저기 저렇게 뭉떼기로 다니잖아 그치? 응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면 사는 거 끝도 한도 끝도 없어 아니 그래도 드론도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해보고 싶어서 샀어 아니 오빠 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여러분 이 오빠는요 진짜 모든 게 궁금한 사람이에요 호기심 천국 그냥 모든 게 궁금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에요 밥이나 먹자 아 진짜 근데 여기 있잖아 아까 거기도 그렇고 차박이랑 약간 캠핑카 이런 거 엄청 많다 그런 성지인가 봐 차박 성지 여기 그니까 아까 오다가도 막 많았잖아 옆에 캠핑카 되게 많아 카라반 조심해 물 오빠 나 아직 끌려? 아직 끌려? 안 끌려 밥 오징어다 밥 오징어 되게 멋있는 느낌 밥 오징어 해먹을까 우리? 그렇게? 어 오빠가 사줄 거야? 대답 안 해야 해? 네 제가 잘해드릴게요 고기심 살아있는 애랑 워낙 생긴 거니까 이게 돌소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만져보시면 이게 돌이거든요 이거 자연산 이거랑 가포즈가 웨어 가포즈가 웨어 가포즈가 웨어 그다음에 스키는 하지 마시고 온라인 자 이게 가포즈가 회만 나오세요 오케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?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? 몇 개가? 그친 거 먼저 드시고 계셔도 돼요 어? 가포즈가 웨어 시킨 거 아니었어? 근데 나와요 뜨고 있어 해는 아 대박이다 선생님 밖에 계세요? 밖에 오 근데 갑자기 사람이 방이 박혀 가지고 우리 말이 드리려나 모르겠다 좀 크게 말해야겠다 음식 때부터 이렇게 먹는 사람 없다 진짜 먹어보자 너 먼저 먹어봐 아 지느러미 여기다지 그치 지느러미 너무 맛있다 지느러미 오빠는 왜 지느러미를 싫어해? 몰라 난 이상하게 지느러미 싫더라 이게 제일 맛있는 거라던데? 그니까 맛있어? 이것도 먹어봐 가리비 너 좋아하잖아 이거 나 이거 먹을래 진짜 커 맛있다 이거 먹고 형 바다 구경갈까? 바로 옆에 바로 옆에야 이만 걸어가면 돼 맛있어? 해삼 어? 해삼? 멍게 멍게요 되게 꾸덕꾸덕하다 이거 신중해 맛있어 이게 회야? 나는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다? 얇게 썰는 줄 알았지 오징어에처럼 이건 다보증어잖아 한번 먹어보자 왜? 맨날 뭐니? 되게 꾸조꾸덕해 가보증어가 진짜 맛있어 원래 가보증어가 진짜 맛있어 원래 나는 오징어에보다 가보증어가 훨씬 맛있어 나는 오징어에보다 가보증어가 훨씬 맛있어 되게 와 맛있다 근데 진짜 오빠 회는 상 안 쪄 나는 새우 좋아하는데 까는 게 귀찮아 나 줄 거잖아 그거 나 줄 거잖아 그거 삶은 것도 엄청 탱글탱글할 거 같아 탱글탱글해 자르는 소리 봐 그치? 내가 먹어볼게 아예 틀리다 오징어랑 느낌이 우와 진짜 탱글탱글하다 자 또 뭐야 뭐야 이거 하려고 했지 다른 거 좀 해봐 리액션 좀 다른 거 미쳤다 진짜 탱글탱글하다 그치? 음 맛있다 빨리 말하고 먹어 말하고 아니 근데 이거 새우 이거 깐 거 왜 이러냐 모양이 아니 잘 안 까져서 수습하다 그런 거야 아니 빨리 말하라고 내가 까준 거라고 카메라 끄고 내가 깠잖아 이거 새우 까준다고 말하래 이거 저 지금 새우 먹으라고 까준 거예요 지금 아니 카메라가 없으니까 일을 한다 근데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못 까는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지 그런 거 Normal 아까 거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맞다 예 makgeo 씨가 필요했어 마무리 역시 라면 아 입이 너무 아파 마지막에 라면 그거 안 맵게 생겼는데 맵다 그치 청양고추 가루 아니면 캡사이신 들어간 것 같아 오빠는 진짜 매운 거 있잖아 떡볶이도 맵다 그러고 근데 이거 좀 매웠잖아 솔직히 진짜 이거 맵잖아 입 다물면 매워 입 다물면 청소라면보다 더 매워 이게 지금 먹은 게 아까 우리 올 때 휴게소에서 떡볶이 먹은 것도 희멀건하잖아 근데 먹으니까 왜 이렇게 입 다물면 왜 이렇게 매워 근데 이게 더 매운 것 같은데 떡볶이보다 오빠는 그 떡볶이 몇 개 안 먹었잖아 나는 국물까지 다 마셨다고 비슷해 근데 여기 바지락 칼국수집도 있네 회가 살 더 안 찌겠지? 안 찌 안 찌 칼국수가 더 찌잖아 그치? 근데 오빠 초장만 오빠 거의 세 번 리필 했잖아 초장 살찌지? 초장 살찌지 그리고 라면 먹었잖아 여기 궁평낙조끼리네 여기가? 어 궁평낙조끼리 어 바다다 아니 오빠 여기 못 들어가 그치? 응 저기 어떻게 갔지? 근데? 이리 봐봐 이쪽 이쪽 봐봐 여기서 사진 찍어야 돼 진짜 응? 이쁘게 잘 나와 걸어와봐 넌 포즈를 취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건져야 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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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다 진짜 대충 한 번 봐봐 던졌다 무조건 여기 뷰가 다 했기 때문에 인정?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한 장 20장 30장 중에 하나 하나라도 건져으면 다행이야 아 사진을 왜 이렇게 못 찍지? 근데 우리 원래 여행 잘 안 다녔었잖아 근데 브이로그 찍으면서 약간 많이 다니는 거잖아 그치 그전에는 거의 안 다녔어 근데 되게 좋은 데가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치? 우리나라에 내가 했단 말이잖아 왜 왜 해 내가 아까 저 걸어오면서 내가 오빠가 브이로그 다니면 다니다 보니까 참 이쁘고 좋은 데가 많은 거 같아 내가 이러니까 갑자기 카메라 켜고 자기가 그만하냐 내가 대사 갈아챈 거 아니야 밥상 왜 뭐 하는 거야 왜? 어 갈매기야 저거? 어! 똥 지린다 씨 야악 흐흐흐 야악 어 똥 쌌어 오빠 얘 이거 지금 똥 싸고 가는 거야 지금 여기 여기 똥 싸는 데인가 보다 우리 똥 싸는 데인가 보다 맞아 맞아 모서리에서 애들이 다 똥 싸는 거 봐봐 별 때려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냐 무슨 신발이 앞코가 그렇게 됐어 바닷물 묻었잖아 네가 여기 들어가자고 그래갖고 괜히 여기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아니 이게 뭐냐고 아니 왜 아니 왜 앞에만 이러냐 앞코가 저렇게 왜 앞에만 이러냐고 나도 이해가 안 가지 되게 웃긴 거 알아 그치 어 아 웃겨 아 한참 웃었는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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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키만 한 거 같아 이거 이거 불발탄인가? 안에 다 제거한 거겠지 어 진짜 내 키만 한 거 같아 진짜 누우면 내 키만 할 거 같아 이건 더 커 이거 옆에 있는 거 엄청 크다 이거는 저거 끈가봐 오빠 응 더 큰 거 있어 저기 봐봐 제일 큰 거 아니 지영 봐봐 저거 더 큰 거 제일 큰 거 세워놓은 거 야 이거 진짜 크다 너 키거보다 더 큰 거 같은데 이거는 오빠 이게 이거 같은데 엄청 크다 와 이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떨어트리는 거잖아 이거를 우와 진짜 크다 그치 저 안에 뭐 아 이게 그거래 안에 화약이 아니고 폭약이 아니고 시멘트 넣어서 무게만 딱 똑같이 맞춘 거래 비행기에 실어야 되니까 와 근데 925kg래 이거 925kg? 응 아 그래서 저 안에 저렇게 시멘트같이 저 흙 같은 거 들어있나봐 어디? 들어있어 안에? 여기 봐 돌 같은 거 들어있어 아 그러네 완전 시멘트로 쓰여놨네 여기 연습용 포탄 연습용 포탄 근데 약간 화약 냄새 같은 거 맞나 여기서 약간? 나 근데 이게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어 오빠 내가 아까 저기 읽어보니까 응 여기 공군 폭격장 응 그거 폐쇄하고 야구장 만든 거래 응 여기가 폭격장 뭐 그런 데야 그러면은? 어 원래 이것도 우리가 7초다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오픈 안 했잖아 지금 어 아직 안 할 때 기념관 여기 전망대인데 우리만 지금 엘리베이터 태워주신 거잖아 아까 습지도 특별히 허가해 주신 건데 그치? 응 오빠 근데 마스크 안에서 마늘 냄새 겁나 난다 마늘 많이 먹었지 아까는? 어 밤에는 이렇게 입는 거 멋있다 밤에 뭘 멋있어 리액션 뭐여 아 멋있잖아 아니 근데 이 건물이 멋있게 생겼더라 이렇게 그치?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까치만 들어 야구장 응 화성 드림파크 나 저건 알고 있었거든? 화성 드림파크는 되게 많이 들어봐가지고 저건 알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다 여기가 어 여기 공원이 되게 크네 이게 다 공원이야? 저거 앞쪽 옆쪽에도 공원이잖아 그치? 공원이 되게 크네 여기 바다다 어 좀 무섭다 근데 엄청 높다 근데 아까 7층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높아? 7층 아닌 거 같은데? 오빠 되게 높이로 따지면 한 20층 되는 거 같죠? 십 몇 층 되는 거 같아 오빠 진짜 이게 어떻게 7층이야 봐봐 이게 7층 같아? 땅끝하게 잘 안 보여가지고 7층 아니다 진짜 여기가 매향리야 저게 농섬이네 봐봐 보여? 아 여기 섬? 어 저게 농섬인데 저기가 예전에 미군 폭격장이었대 그래서 시끄럽다는 거 아니야 그치? 엄청 시끄럽지 야 여기 막 폭격하고 비행기 날아다니고 막 그러면은 아 저기가 마을이구나 바로 옆에가 그래서 여기가 평화생태공원인가봐 이름이 아 멀리서 봤을 때는 저 선밖에 안 보이잖아 조그만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옆에 흙 이런 거 보기네 아까 저기가 우리가 저기서 이렇게 온 거야 1차로 쭈욱 이거 되게 길다 생각보다 한 10km 넘어 응 와 여기 운동하기 좋다 되게 커서 그치? 자전거 타고 뭐하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 야구장 오빠 야구 좋아하잖아 진짜 좋아하지 나는 야구 하나도 몰라 다음주에 야구장 가잖아 아 나 축구는 아는데 아니 다음주에 야구장 가기로 했잖아 예전에 어 그럼 나 모르는데 가서 뭐하지? 요건 해 그래도 이거 진짠가? 예전에 진짜 쓰던건가? 그러게 왜 이렇게 깨끗해? 모양이야 진짜야 F42래 F42 발음을 걸려 생각보다 되게 크다 전투기가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본다 그치? 응 이거는 조금 더 조금 해 이건 더 빠른거 아니야? 이건 뭔데? 이거는 F52 저건 F42 근데 여기 그 공군 훈련하고 막 그래서 비행기 소음 되게 심하잖아 어? 뭐해 아 이거 겨담나가 근데 우리도 청주 거기 공군 비행장 있잖아 그래서 점심때쯤에 되게 비행기 맨날 지나다녀서 우리 먹방 찍다가 응 점심에 포기하고 맨날 저녁 찍잖아 항상 맞아 좀 쉬었다 갈까 여기서? 응 여기 정자 있어 발꼬락 아파 나 발꼬락이 왜 이렇게 아프지? 그 신발이 앞에가 좁아서 그래 아직 정식으로 오픈한게 아니라서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 응 엄청 중요하다 아니 오늘 여기에서는 간대마다 사람이 없었어 여기 물 나오는 거 물 타고서는 저기로 나가는 거 물 저기 틱톡커 있어 틱톡커 근데 사람 없는대로 지금 도망가시는 거 같아 아니야 방송하시는 분인가? 카메라 이렇게 계속 키고 가시는데? 카메라 아니고 핸드폰 그래?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춤추고 막 그래야 되잖아 틱톡 응 우리 저기로 가면 안 될 거 같아 근처로 우리가 피해주자 응 어 시원하다 그늘이고 약간 바람 부니까 시원해 그래도 오늘 날씨 그렇게 안 더워 그거 얘기해줘요 뭐 아까 그 전망대에서 내가 밑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오빠가 들어준 테니까 한번 봐보라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드는데 바지 가랭이를 여기를 자꾸 막 올리니까 야 바지가 사고 여기 껴버려가지고 내가 뭐야 이래 했더니 또 들으라 그랬더니 못 들드마 무겁더라? 아 못 들면 어떡해 그것도 힘이 없어 고요하다 그치? 아직 이런 잔디를 보면 잔디 저기 아까 들판 있잖아 응 거기 보면은 짜장이 생각나 근데 여기 강아지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던데? 아까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까 리트리버 있었잖아 한 마리 근데 풀어줄 순 없는데 그냥 보면 잔디 보면 짜장이가 생각나 짜장이 잔디 좋아하니까 어 집에 갈 때 나 한숨 자도 되지 오빠 일부러 그래가지고 아침에 내가 한다고 했는데 오빠가 운전한 거지? 잠시 후 열두시 방향 철불입니다 어? 아뇨 맞지 뭐라 아니야 너가 이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